아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뻥크한 거 다 알아요 어허? 어떻게 알았어? 너 이 자식? 어? 너무 잘 알아? 야 쟤네 서버스 2명인데? 서버스 2명이라고? 2명? 아 카르만 믿은가 보죠 1만원은 별풍선 100개 아유 크래커스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술 취하는 고양이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100개 감사합니다 그거 100개랑 50개랑 합쳐서 수조 되면 만원 안 나오잖아 야 시청자의 마음을 돈으로, 너는 돈으로 계산하니? 당연하죠 형은 달라 마음은 형 마음만 받으면 돼 형 제가 아 환불, 환불 돼요 근데 알만 하세요 한강에 가서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아 공연 끝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가지 빛깔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초록색 빛깔과 금색 빛깔을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금색깔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나 리쉘 줘야 되나? 아 에이 저걸 리쉬를 왜 해 그니까 핀을 왜 찍어 건방지 아유 견제 한번 가볼까? 형 이거 어 견제 견제 의미가 있나? 아무도 안 먹는데 견제를 왜 가요? 아니 가끔 시작하더라구 좀 섭섭하네 나의 마음 몰라주고 으야아 형탈 아 나 이거 피지 제가 봤는데 피지가 럼블를 진짜 그냥 로또로 한번 이기던데 그치 또 좀 좋잖아 평생 지다가 근데 운하면 또 나야 어 아파요 어 와 이게 안 죽어 와 와 CS 미쳤다 그냥 야 숨만 쉬고 있어 금방 가니까 알겠습니다 딱 기다려 믿어요? 제가 원래 사람 잘 안 믿는데 형 믿어요 고맙다 아니 쟤네 쟤네 퓨어구나 플레스코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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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까리한데 니거치라 아이 텔 포 아리 텔인데 형? 아 리싱큐니 알빈 추가 없어 텔 빼줬다 이 3립 찍고 한번 쇼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텔 빼줬다고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아 제발요 안면 폭발 근데 저거 말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안면 폭발 광선 아하 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무슨 안면 폭발 광선이야 아 아 W 못 질렀어 아니 솔라인에서 바통병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게잌 못 켜기라고 내 그런건 좀 긁히네 너무 노양심이야 와! CS 두개 먹으려고 재룡장인지 부렸다 와 진짜 피즈가 땡긴 쎄 군몽이 형, 뭘 죽은가 이거? 아 이거 너무 맘에 안드는데 아 따줬어 그냥 아 살살하지 아 따준거냐? 야 텔포 빼놨어 아 형 텔포 이게 스노우볼이 또 이렇게 굴러가네 그니까 형이 딱 텔포 빼놔가지고 이게 듀어지 그렇지 굳이 치졸하게 보트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스코어가 마우스 던지면서 절규하는게 전세계에 중계됐으면 좋겠다 미래의 스코어는 매시즌 결승에 오르고 그때마다 우승은 즉 삼성 진웨어 콩루 MVP 다시 숙이면 좋겠다 아 죽일까? 죽이기는 했는데 라인 네 맘에 안들게 해요? 죽여? 그냥 함 죽여버리자 야 가자 예아 못 졌다 아 그걸 너가 먹냐 아 형이었으면 양보하는데 야 고마하다 내일 동네 빨리 찍겠지? 아 럼블리 빨리 찍는거야 모르겠네 잘 모르겠지 설마 와 근데 우리 나미가 더 잘하는데? 나미 괜찮아요? 나미 찍으면 이 친구 좀 어! 어어어어어! 아 럼블리 럼블나기야 와 진짜로 저거 저거 아니다 캐릭터를 무슨 저렇게 설계를 했어 아니 우리 트패야 가나? 여기서 알바하시면 안됩니다 트패 가는건 좀 마음 아픈데 아 이거 좀 크다 트패 한건 좀 크다 진짜로 아 아 나미형 어디갔어 나간다 나간다 이펄 하얀중 아 이거 빅상어 맞추면 한 번 노토 킬감 나올거 같은데 아니 환인을 해들었네 이 포모야 버블 얼마나 먹은거야 나한테 아 가라하니 아 아 아 아 아 또 오줌 아 엥 엥 엥 와드형으로 제발요 형님 형님 사라져 사라져 와 진짜 크라스 오지고 지비고 오지고 지비고 오지고 지비고 지비고 아 살살해 아 내가 또 이거 아 참 이거 아 너가 하든가 할게 똥쌀게 너가 해 게임이 너무 쉽다 아 뭘 안올려 맨날 얘기잖아 맨날 얘기잖아 아 얘 풀썻다 얘 울프님 캠에서 오완빈이 나오고 있어요 극적극적 금말을 잘하는구나 원빈은 너무 노잼으로 생겼어요 사람이 인생에 굴곡이 굴곡이 우리 둘이 듀오하면은 그냥 대기권 돌파지 전부 이打은 단식 credited 지금 잘 먹을구만 잘 먹었네 아니 꼽은거 너무 덤벼 너무 덤벼? 어 열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네잉 또 죽였어? 죽었지 이거 그냥 무빙 딱 당겨서 뭐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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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호우! 이건 뭐해요? 아니 2대2 2대 렉사이가 나오잖아. 캠에서 원벤 나온다고? 네. 아 넷이 처음 자요. 야 포볼 먹을 수 있냐? 이거 포볼 어떻게 먹어? 아 우리 팀 어딨냐. 터미를 봐줘야 할거 아니야 어? 그거 한에이버 막으면 포블를 아.. 너와 너무 잘하니까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서 벌써 맞긴 해 사이사 갈게 천천히 하세요 그만 부셔 탑 좀 파밍만 하고 있을게 테넬 이거는 별로 헬리스 안가도 되겠는데 아 이거 딱 강 나왔다 이건 선트포다 용당한건 좀 실망인데 형 어디까지 빼 우리 팀 아 상대가 용을 먹었으면 우리는 전령을 먹어야지 아... 빌aci워드 믿지 말라고 태풍 형 나도 텔 있어 탑 이거 프리징 해버릴까? 그러든가 아니야 프리징 하는 건 조금만 하는 거야 텔 있거든요 형? 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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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하냐? 가자 가자 우린 이거 아 이거 확실하냐? 상당! 뭐 일 끝나긴 했거든요 와 룰루가 이걸 풀 탈진을 걸어버리네 풀 변인 탈진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가고 있으면 핀만 찍어 이거 이런 애들이 챌린 적으면 안 된다니까 맞아 우리가 막아줘야 돼 아이 갑갑하네 이 친구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다 죽어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무좌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educated 다 죽겠네 다 죽는 거 그니까 왕상문 해야죠 형 나 이거 닌탑 맞아요? 어? 나 닌탑 좀 잘못 산거 같은데 너 닌탑 뭔데 그거? 사람이야? 나 이거 시험 좀 잘못 산거 같은데 뭐야 카르마 뭐야 선 뒤로 차온 문이야? 야 바텀 밀어야 돼 죽지마 아 네가 쿠버해라 알아서 바텀 못한다 예쓰 야 2선에서 끝내 태양 형 제가 딱 끝내버릴게요 이거 다 끝내 에듀 로플 태양 형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때 이거 태양 형 저랑 하니까 승차감 좋죠? 나이스 솔직히 린정이야 이거는 야 난거 같은데 에이 형 안죽잖아 아 힐 괜히 썼어 아 너무 쪼랐다 이거 렉사이 에이 이거 나이 미절라 아 근데 얘 풀 쓴거 아닌가? 풀 썼지 stop 천천히 이리 와봐 너가 한 번에 페이커는 루고처럼 봅니다 렉사 아니, 양아치처럼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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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이도 안 걸렸어 공돌면 쟤 그냥 킬값인거 같은데 이거 아이 나 던칠거 하나 밥먹자 이런건 좀 패기야 잡고 죽는거야 와우 너 어시 안줘 잘해보시지마세요 그들은 다이아입니다 뭐한다 스쿠어님은 전형적인 입지만 넣으시는 지존 허접한 전형이네요 우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동빈이형한테 아휴 야 내가 강태 안했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우리 동빈이형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지 와 더워 아 어이가 없네 게임을 못들인가 진짜 형 제가 딱 처리해드릴게요 너야 이산아 일단은 제가 강태하겠습니다 정신병자라니 사람한테 정신병자라 하면 안돼요 맞아 그 나쁜 말이야 바로 강태해드릴게요 아 나 바텀 너무 느리게 미는데 내가 미드가야겠다 이거 답답해 깜깜하자 어픈거 같아 없긴한데 하하하하 속마음이 나왔던다 나도 싸우고 싶거든 라인 푸시가 너무 느려 하하하하 바텀 붙어주는 것도 아니네 내가 미드 가야겠다 하하하하 미드 갑니다 오프 태양의 미드가 좋긴 한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미드 갑니다! 미드 Apphold 와 음파.. 뭐야? 저 사람들 뭐해? 모라 소리들 Grund Cathleen 한다 한다 타이브한다 타이브한다 아니 글로 형 글로 물면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잠깐만 야 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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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다 아니 살려주세요 얘들아 투패형 어디갔지? 투패형 저기서 뭐해? 아 집 가겠다 아 한방 나두려왔다가 집 가야되네 야 안주거나 이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이야 아파다 아 바탐 안갈래 아 바탐 붙어 주질 않아 센 데이킹 리콜 에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 동진이 형이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에이 뭐라 했는데 조심해라 요새 요새 트위치 안간다고 저 아식들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 완전 한번 들어간다 어? 어? 아 형 게임 잘하고 있어 나무가 숨지는게 너무 재밌는데 어? 나한테 타줄까? 뭐? 잠깐만 아 첼 이번판 한 번밖에 안 찼네 라인에 아니 이거 이거 때문에 나 못해 뭐냐 이거 지루차 온건 때문에 너 아무것도 못해 형님 이거 좀 부셔줘 자식들아 아 아프잖아 아 이거 때문에 여기 왔으면 이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야야 여기 아이고 아이고야 야 게임 이상하다 제가 또 처리하러 내려가야 되니까 형님 아이고 아이고 게임 이상하다 그냥 처리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아 게임 많이 이상하다 아니 미드 좀 못해요 아 진짜 야 이거 때문에 푸시가 안된대 아니 미드 하루종일 있는데 이걸 못개 아니 푸시가 안된단게 에이 에이 난 문제없지 형 난 문제없어요 크게 크게 온다 크게 뭐 없는데 야 엑사일 오고 있거든 크게 나 문제 좀 생긴거 같아요 솔직히 현우가도 좀 그렇죠 창월 여기다 깔아놓으면 그렇지 괜히 심리적으로 압박받아서 이거 와 진짜 오졌다 와 사로 센스 오졌다 에이 뭐야 이거 와 나 스페인스 그냥 뒤졌는데 야 간다 간다 형 나 간다 에이 와 방금 뒤에 휴대구 유명인줄 알았네 어 헤일각 있네 뭐야 뭐야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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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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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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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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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예쁘게 맞았는데 시 technician 살려줘 문끄 내꼬oor 내꼬 내꼬 김 depths 내가 резosters 야 잡았다 잡아당 어잉 빼럼바럼밤 이건 나쁘지 않다 이거는 진짜야 와 여러분들 여기 센스 보셨습니까? 상어 센스? 형, 상어 센스 봤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일부러 상대 안 맞추고 내가 앞에다 깔아서 상대 럼블빌 대하라는 거? 아니, 또 피 남기는 거 아니냐니? 또 그렇잖아요 야, 너 너무 잘한다 저 너무 잘한다고요? 야, 제간둥이 그 자체야 당연, 제가 또 또 재롱도 형한테 잘 부리잖아요 자, 가자 에, 끝내러 가자 저, 그냥 따위보면 되겠는데? 가자 어디야 거기 다? 점심시간 이넹 아이구 야 얘는 하지 얘네 아니 형 형 형 조금 아픈데? 피하고 뭐 안아줘? 남이? 남이 왜 이렇게 백 부시는 짤구만? 아니 형 셋팅으로 2 필요만 하면 Rough 개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걸맞네 상호 쿨이 왜 이렇게 짧아? 나 쿨가기 40평이야 아이고 누가 맞을래? 내 쪽에는 애들 안 붙어져 항상 방탄 뭐 망가까 하겠다 어둠의 스코어 펜 뭐라고? 펜 많다고 네 아 바룬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바룬 가지고 우리 형한테 그러지마 다 깼다 다 깼다 아 너무 덤비는데? 아 진짜 한번 해 나 왔거든요 한번 참지마 아 안 참는다 참아 진짜 텔로우면 밀 것 같은데? 텔로우면 밀 것 같은데? 한번 빼게요 흐흥 제보 제보 방금 한타에서 울프가 저 잘했죠 했을 때 스코어는 잘난 척 오진다고 했다 흐흥 아 이간 이간질 좀 하지마 아 그치? 이간질이죠? 아 내가 어떻게 그런거야 아이 그치 스읍 달아 형 섭섭하네 진짜 달아요 그치? 믿었어? 스코어 형 강타 없으니까 바암병은 잘먹네 왜 그러세요 진짜 스읍 그런건 잃지마 아이 자 처리할게요 형 뭐야 뭐해 야 여기있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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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형 나 간다 어디 어디 간다 간다 아닌거 같다 아닌거 같다 런물 전혀 없죠 죽일까 런물? 야 빼자 야 한 명 없다 빼자 에이 형 쫄지마 이제 리얼로 쫄면 안되지 야 쫄만 하네 너무 쎈데 너무 쎈데? 형 쟤 장난아닌데? 어? 그냥 오아시스 촥촥 어이 자식들 아 이거 내꺼냐? 에 고맙다 아이 특별히 드림 아니 그거 줄라 그랬는데도 못 먹으면 어떡해요 내 자식이 먹었잖아요 그건 내꺼냐? 형 이거 좀 그렇다? 개자식세 개자식세 개자식밖에 없어요 아니 형 저한테 하는거 아니죠? 아이 아니야 그쵸? 개자식 드리라 그래가지고 레벨 봐라 레벨 봐 아유 이 절식 가자 카자쿠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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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쟤넬 제와나 철면 제와나 철면 스실명 푸딩한테 하스전인데 너도 한 번 수전해보는게 어떠냐 라스리안 오움비 에이 이야 빠졌다 뭐야 조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그나이트 야 죽었어 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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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형님이 철수 형님이 푸딩한테 학교 오셨다고 푸딩? 푸딩 어디서 많이 좋아하는데 게임 너무 쉽다 아니 너 밤샐 생각이야 뭐라고요? 밤샐 생각이야 아 조금이 너무 쉽다 게임 너무 쉽다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